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제1회 문제 건설계설비기사 필기의 제4과목 유체기계 및 유압기기 61번부터 8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부터 70번까지가 유체기계 문제고 71번부터 80번까지가 유압기기 문제입니다. 자, 문제 61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유체기계의 일종인 공기기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은? 유체기계를 분류할 때 수력기계, 공기기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수력기계는 물을 이송하는 기계라고 볼 수가 있고 공기기계는 공기를 이송하는 기계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송풍기가 있습니다. 송풍기가 있는데 보기 1번을 봅니다. 기체의 단위 최적당 중량의 물이 그랬어요. 기계의 단위 최적당 중량을 비중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중량. 비중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물의 비중량이 공기의 비중량의 830분의 1로서 작은 편이다. 이렇게. 물의 비중량의 공기의 비중량이 물의 비중량의 830분의 1의 1로서 작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20도씩 상온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봤다고 그랬습니다. 물은 상온상에서는 약 1000kg 포스퍼 메타 3승. 메타 3승보다는 약간 작아요. 약간 작지만 메타 3승으로 천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공기 같은 경우는 약 1.2 정도가 됩니다. 1.2kg 포스퍼 메타 3승 정도가 돼서 계산하면 약 833.33 정도 가까운 값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30분의 1로서 작은 편이다. 공기의 비중량이 물의 비중량에 비해서 이런 표현은 맞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다. 보기 2번은 기체 압축성이므로 그랬어요. 기체는 압축성이므로 이런 얘기겠죠. 압축 팽창을 할 때 유체를 압축 팽창을 시키면 압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거의 온도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비압축성과 압축성을 구분하는 것은 압력 변화에 따라서 밀도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로 구분을 하는데 압력이 변화할 때 밀도의 변화가 없으면 비압축성 유체고 압력이 변화할 때 밀도의 변화가 있으면 압축성 유체고 이렇게 구분을 하죠. 비압축성 유체, 압축성 유체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온도 변화에 따라서 밀도의 변화가 거의 없으면 온도 변화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압축성 유체의 얘기다 이렇게 비압축성 유체의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압축성 유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일단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3번은 각 유로나 갈로에서 유속은 물인 경우보다 수비해상 높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압축성 유체인 기체 입자, 공기 입자 공기 입자가 약간의 압력 변화에도 운동성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돼요. 비압성 유체인, 물과 같은 비압성 유체인 이런 유체들 같은 경우는 압력의 변화들에도 밀도의 변화가 거의 없으면서 운동성의 변화도 거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인 공기가 물보다는 훨씬 더 유속의 변화를 지킴으로써 압력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운동성이 훨씬 더 활발해진다. 그런 측면에서 유속이 수배 이상 증가할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은 맞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다는 거고요. 다음 보기 4번은 공기기계의 일종인 압축기능을 했어요. 압축기, 공기기계에는 펜, 그리고 블러워, 압축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압축기는 보통 압력 상승이 1kgfm²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1kgfm²이면 10m 아쿠아랑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0m 아쿠아 이상이면 압축기라고 얘기를 해요. 압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0.1에서 10m 아쿠아 미만까지 미만까지는 이거는 블러워라고 얘기를 해요. 송풍기에 보면 블러워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 블러워라고 하는 거. 그리고 0.1m 아쿠아 미만이면 이거는 이제 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기기계에는 블러워, 펜, 압축기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압력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압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블러워나 펜에서 다루어지는 공기는요. 공기는 비압성 유체로 취급을 해요. 비압성 유체로 취급을 하고 그리고 압축기에서 취급하는 공기는 압수동 유체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좀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게 보면 답은 답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으로 보는 게 보기에서는 답이 제일 가깝다. 옳지 않은 것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써 2번이 가장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2번으로 보고 그 다음 62번을 봅니다. 62번. 다음 중 프로펠러 수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수차. 수차라고 하는 거는 유체 에너지를, 물이 갖고 있는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유체 기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펠러 수차. 축류형이죠. 축류형. 이렇게 봅니다. 보기 1번. 일반적으로 3에서 90m의 전압차로 맞습니다. 전압차로 유량이 큰 대유량. 대유량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프로펠러 수차는 전압차 대유량용입니다. 보기 2번은 반동 수차에 속함에 맞습니다. 반동 수차의 종류고요. 물이 미치는 형식은 축류 형식에 속한다. 맞습니다. 유체가 프로펠러의 축방향으로 이송이 되기 때문에 축류형이라고 보고요. 프로펠러를 사용한 펌프가 축류 펌프죠. 축류 펌프. 축류 펌프와 같은 원리 대 에너지 변화는 반대인 이런 수차가 프로펠러 수차입니다. 맞고요. 보기 3번은 회전차의 형식에서 고종의 경태를 가지면 카플란. 가동의 경태를 가지면 지라르 수차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종의 경태를 가지면 프로펠러입니다. 프로펠러 수차야. 프로펠러 수차가 되고요. 가동의 기인 경우는 카플란 수차라고 얘기를 해요. 카플란 수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카플란 수차가 가동의 날개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3번은 이제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3번.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으로 보고요. 지라르 수차 이런 거는 일단 뭐 거의 뭐 들어보진 못한 이런 표현이고요. 4번은 프로펠러 수차의 형식은 축류 펌프와 같고 맞습니다. 축류 펌프와 같고 에너지에 주고받는 방향은 반대의 답.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렇게 보면 62번의 답은 3번으로 봅니다. 3번으로 보고요. 테이 Commolecy 그리고 1번으로 보고요. 이쪽으로 보고요. onta scaven 한번